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여기 연습하는거지?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기가 어렵더라구요 연습 연습을 많이 하신거 같은데 아하 연습 별로 안했고요 요즘에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게 이게 업데이트를 좀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안받아요 당부를 열심히 주려고 했는데 당부를 가지고 엠마받으로 했었으니 미치겠네 미치겠네 잠시만요 저희도 많이 받는게 첫번째, 오므따콩! 오! 제발! 여기 있을까? 뭐냐? 아... 딱히 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요 하는건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 지금 제가 봉줄 형편이 아닙니다. 반짝하겠네. 왜 이렇게 안맞는거야. 제공까지? 제공까지 그렇게 오르지? 네.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시기 직전에 뱅킹 끝났습니다. 아, 쌍놀아. 아, 호응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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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나 히로하나 해서 영패 당하면 당국이 은퇴. 또 잡으신 것 같아. 진짜 영패 당하겠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또 잡으신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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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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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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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